전 정말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회복하는 기간 시간을 줘야지 자꾸 거기다가 뭘 하려고 그래 애가 태어났으면 그냥 애 클 때까지 기다려 줘야지 애 빨리 걸으라고 뭐 돌도 안진한 애를 걸으라고 계속 하는 거나 똑같다고요 때 되면 걸어요 때 되면 말하고 아니 뭐 두 달 된 애한테 말 가리킨다고 걔가 말 하셨어요 못하죠 6개월 된 애한테 엄마 엄마 해봐 왜 못해 막 가리킨다고 걔가 되나요 그게 초등학교 1학년한테 위분적분 가리킨다고 걔가 수학문제 푸나요 천재가 있을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좀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아직 3주밖에 안 됐잖아요 이제 조금 붓기 빠져서 살만 할 텐데 이중턱 지방 흡입하면 한 달 동안 이거 스트레칭 하는 것도 저는 시키거든요 두세 달 동안 근데 이런 거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 편해져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